그리마가 있다고 하면은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벌레도 있다는 뜻 아닌가요? 아까 바퀴벌레 알도 있었지만 네 지금 여기 뭐 한 군데 지금 딱 봤는데 바퀴벌레, 직괴벌레, 먼지다든지 지금 다 있어요 여기 한 군데만 보잖아요 엄청 많아요 여기 안쪽이거든요 이렇게 쿵팡이가 썰어있죠 지금 여기 뭐 덜어 다니는 거 그러면 존벌레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네 여기 지금 직괴굴레, 존벌레, 먼지다듬이 아 이거 이게 또 장판이네 이런 공간이 이렇게 존재하니까 그리마가 먹고 살 수 있는 벌레들이 많은 겁니다